안녕하세요 오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이 아이는 백설공주랍니다. 백설공주처럼 보이신지요? 제 눈에는 그냥 백설공주라고 봐서 그런지 그냥 그런 느낌이 드는 백설공주랍니다. 백설공주는 충분히 조명간수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잎 사이사이에 물이 있는 것보다 조명간수를 해주시면서 키우시는게 아주 잘 키우시는 방법이랍니다. 오늘 곧 주문하시면 목요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랑 또 추가 박수찾기도 가능하시답니다.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곧 주문 받고 있습니다. 백설공주를 선물하신 분도 기분 아주 좋겠지만 받으신 분들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딱 펼쳐보면 백설공주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주 흡족해할 꽃을 선물 받았을 때 좋은 백설공주입니다. 가격도 이 하나만 봐도 선물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다가 또 좀 더 버텬다 하면은 만다빌라가 더 좋겠죠. 백설공주만 5천원이랍니다. 3개 입구되었습니다. 백설공주입니다. 오늘은 꽃님들이 추석 상품으로 꽃 보시고 또 추석 선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점난들 그리고 아우 내 우리집 추석 분위기 내야지 하는 꽃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만다빌라 5천원이랍니다. 소만다빌라는 이렇게 29분에 되어 있는데요. 핑크색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빨간색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선물해도 좋습니다. 만다빌라도 그렇게 키우기 어렵지 않지요. 그리고 꽃도 계속 다수인처럼 많이 피기 때문에 만다빌라도 선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소만다빌라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호전난을 먼저 할까요? 호야를 먼저 할까요? 호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꽃님들 이렇게 꽃핀 호야 하나 있습니다. 꽃핀 호야 딱 하나 있는데요. 얘는 뭐 영상이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꽃도 두 개 달려있는데다가 꽃핀 호야 가격 3만원이랍니다. 입금 순서에 따라 바로 마감하겠습니다. 꽃은 현재 세 개 달려있네요. 그리고 트롬리아 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작고 사랑스러운 트롬리아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트롬리아 3만 2천원이었는데요. 2만 1천원이랍니다. 이유는 꽃이 한 대는 지금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트롬리아 2만 1천원입니다. 특탈란드시아 10만원인데 5만 9천원이랍니다. 꽃님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꽃대가 있습니다. 꽃대에서 보라색 꽃이 핑크 꽃이 나오는데 아주아주 예뻤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꽃대에 있고요. 또 이쪽으로 돌아보면 여기도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구니가 되어 있어요. 완전 대품이랍니다. 대품 꽃대들 아주 여기도 꽃대 있는데요. 꽃대 아주 많이 올라올 거랍니다. 탈란드시아 5만 9천원이랍니다. 네임보 황금 오렌지 남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석 선물하실 분들 네임보 입니다. 핑크빛이 복숭아 꽃처럼 복숭아 이거 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렌지 황금인데요. 그 세트로 구성해놨는데 이렇게 쌍대들이랍니다. 이렇게 한 세트에 한 세트에 2만 7천원이랍니다. 그런데 황금 오렌지는 앞에서 봐도 오렌지 예쁘지만 뒷태도 예쁩니다. 아주 황금으로 얘는 황금으로 뒷태도 아주 황금 영상보다 실머리도 예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세트에 2만 7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세대 상글리라 세대 상글리라 입니다. 1만 6천원이랍니다. 얘들은 보시면 이렇게 두 대, 세대입니다. 세대 그리고 겹가지가 얘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 아주 꽃이 아담하고 입장도 작습니다. 꽃이 아담하고 사랑스럽고요. 선물로 이렇게 들으셔도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선물로 이렇게 좋고요. 아니면 추석 분위기 내는데도 최고일 것 같으신데요. 그런데 나는 좀 더 풍성하니 선물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네임보우, 황금 오렌지에다가 상글리라를 이렇게 세트로 심으실 수 있도록 드려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 상글리라 1만 6천원이랍니다. 그리고 1번 카틀레아 입니다. 1번 카틀레아 얘들 지금 계속 꽃은 모르지만 아마 핑크꽃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1번 카틀레아 11,000원이랍니다. 1번 카틀레아 입니다. 그리고 긴기아난, 긴기아난 이 핑크입니다. 긴기아난 6,000원이랍니다. 6,000원 그리고 노란 카틀레아 입니다. 노란 카틀레아 얘들 꽃대 지금 한 대씩 올려주고 있는데요. 노란 카틀레아 꽃비면 매우 몸값 있습니다. 8,000원이랍니다. 꽃대가 있기 때문에 올해의 꽃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새 줄기에서 꽃이 올라온답니다. 3번 국화 8,000원이랍니다. 얘들 지금 꽃이 안 피웠는데요. 꽃이 얘들 활짝 피면 매우 예쁩니다. 꽃이 잔잔하고 일단 꽃이 잔잔해서 좀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꽃망울이 잔잔하면서 꽃망울이 매우 매우 많습니다. 올똥 된답니다.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볼스타 수국, 볼스타 수국이랍니다. 볼스타 수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볼스타 수국 13,000원이랍니다. 올똥 됩니다. 그리고 한금 티트리, 한금 티트리입니다. 한금 티트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얘도 선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금 티트리, 한금 티트리 2만 5천원이랍니다. 한금 티트리 2만 5천원이랍니다. 그리고 크로산드리아, 크로산드리아는 꽃이 계속 끝에서 계속 피어나서도 사랑스럽죠. 층층이로 꽃이 이렇게 피고요. 선물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로산드리아입니다. 크로산드리아, 인재 피우는 단계입니다. 크로산드리아, 1만 2천원이랍니다. 꽃님들이 지금 꽃 선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꼭 받으실 분 주소, 성함, 이름이 함께 들어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꽃 주문하시면 입금은 꽃님들이 기존에 주문하셨던 입금들을 대부분 하시는데요. 그러시다 보면 제가 여기서 꽃 발송할 때 주소지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선물하실 때 주소, 성함, 이름, 입금자 누구, 성함, 그리고 받는 사람 누구 꼭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무늬 호랑가시 7,000원이랍니다. 무늬 호랑가시 올동됩니다. 무늬 호랑가시입니다. 이렇게 울타리용으로 심으실 분들, 무늬 호랑가시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물렘버키아, 물렘버키아입니다. 물렘버키아, 1만 4천원이랍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클라리네비움, 클라리네비움입니다. 클라리네비움, 이 옷장도 예쁘답니다. 클라리네비움, 3만 5천원이랍니다. 그리고 토텀입니다. 토텀. 토텀 이렇게 생겼는데요. 하얀 분에다 심으시면 토텀 아주 예쁩니다. 토텀 2만 9천원이랍니다. 토텀이랍니다. 그리고 폴로리다 부티, 폴로리다 부티입니다. 폴로리다 부티,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요. 폴로리다 부티, 뿌리도 이렇게 내려, 내려지고 있습니다. 폴로리다 부티, 1만 7천원이랍니다. 펜다 싱고디움, 펜다 싱고디움입니다. 얘는 펜다 싱고디움, 이렇게, 참참참참참 이렇게 노란 무늬가 들어가 있는 펜다 싱고디움, 1만 8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엘로우 싱고디움, 얘는 엘로우 싱고디움입니다. 엘로우 싱고디움, 이렇게 무늬가 아주 반반씩 잘 들어있습니다. 엘로우 싱고디움, 1번 2만 3천원이랍니다. 바질트리 바질트리입니다. 바질트리 애복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질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질트리 23,000원이랍니다. 바질트리입니다. 23,000원입니다. 그리고 무늬고려담쟁이 무늬고려담쟁입니다. 무늬고려담쟁이 이제 단풍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전대품입니다. 무늬고려담쟁이 안전대품 42,000원입니다. 그리고 몬스테리아 일반인데요. 지금 몬스테리아 이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입이 꺾어져 있습니다. 두개도 그러나 꺾어져 있는 채로 잘 크고 있습니다. 일반 몬스테리아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타마야 타마야입니다. 타마야 이렇게 되어 있고 애목대로 이렇게 잡아져 있는 타마야 가격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옐로우 아단손이 2번이랍니다. 옐로우 아단손이 2번 18,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번 옐로우 아단손이 23,000원이랍니다. 1번 옐로우 아단손이 23,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나탑 이렇게 한금, 초록의 한금띠를 들어가 있는 마리나탑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티보치나, 티보치나입니다. 티보치나, 티보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꽃들 다글다글 달려 있습니다. 티보치나, 티보치나 이렇게 다글다글 달려 있습니다. 26,000원이랍니다. 티보치나, 앤젤로니아, 앤젤로니아 보라, 핑크 이렇게 해서 한 세트 두 개인데요. 2,000원입니다. 앤젤로니아 한 세트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설화입니다. 설화, 아니 설화가 아니라 기꼬입니다. 기꼬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기꼬, 기꼬입니다. 기꼬. 지금 지난해 이네들은 꽃이 3대씩 폈다고 했습니다. 기꼬입니다. 기꼬, 이렇게 생겼는데요. 기꼬, 15,000원이랍니다. 기꼬, 15,000원이랍니다. 기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5,000원이랍니다. 달콤한 허브양이 나는 블루세이즈, 아주 낯이라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블루세이즈, 4,000원이랍니다. 약간 달콤한 허브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타피아입니다. 마타피아. 마타피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타피아 6,000원이랍니다. 마타피아. 그리고 덴마크 무궁화. 덴마크 무궁화 빨간색인데요. 이쪽이 그늘져서 꽃을 볼 수가 없네요. 덴마크 무궁화 빨간색 16,000원이랍니다. 그냥 아주 사랑스러운 작은 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정하입니다. 단정하. 단정하이랍니다. 올똥댑니다. 이 아이 단정하. 14,000원이랍니다. 봐보세요. 눈꽃이 너무 예뻐요. 아주 작은 눈꽃이 이렇게 피는 단정하입니다. 단정하. 14,000원입니다. 그리고 홍공작. 홍공작이랍니다. 홍공작. 이렇게 애목대로 되어 있습니다. 홍공작. 12,000원이랍니다. 노루오줌 마당정원에 심으실 분들. 얘들 분매워줬습니다. 노루오줌 8,000원입니다. 그리고 핑크벨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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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핑크벨가모. 5,000원 했는데요. 3개. 만원씩 하겠습니다. 핑크벨가모. 얘들 꽃 예쁘고요. 굉장히 차분함이 연출이 되고요. 그리고 키는 1m 50. 이 정도 정도 되고요. 얘들이 바짝 이렇게 쓴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연출되고 또 올해까지 핀답니다. 오늘 핑크벨가모. 3개. 만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천입니다. 남천 하나 있습니다. 남천. 만삼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응가자냐. 응가자냐. 응가자냐 올동됩니다. 응가자냐. 응가자냐는 계속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한답니다. 응가자냐 3개. 만원입니다. 응가자냐 3개. 얘들 응가자냐는 계속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합니다. 그리고 눈향. 눈향 하나 있습니다. 만이천원입니다. 눈향 만이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사르비아. 이렇게 꽃이 피는 올동되는 사르비아. 2개. 4천원입니다. 사르비아 4천원이랍니다. 선물하실 분들 아스타세트 그리고 심으실 분들 보라핑크. 이렇게 해서 아스타세트 3개에 만원이랍니다. 이렇게 보라핑크. 아스타세트. 아스타가 아주 예뻐요. 예쁩니다. 만원이랍니다. 3개. 보라핑크. 보라두개. 핑크 하나 이런 것 같습니다. 새우처입니다. 새우처는 계속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데요. 꽃님들. 얘들 올동됩니다. 새우처 4천원입니다. 그리고 활짝 피어있는 적백합입니다. 향기 좋습니다. 그리고 흰 백합도 있습니다. 적백합 할인해서 6천원입니다. 적백합. 그리고 화이트 백합 할인해서 5천원입니다. 그리고 꽃님들. 노란 카라 심으실 분들. 마당 정원에. 이 아이들 2만원 정도 합니다. 꽃이 정품으로 있었을 때 2만원 정도 한대요. 지금 이 아이들 마당 정원에 심으실 분들. 딱 4개 있습니다. 올동됩니다. 9천원이랍니다. 그리고 팝콘 배롱나무 투턴. 얘는 투턴색에다 팝콘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꽃이 없어서 아쉽게도 우리 꽃님들한테 못 보여드려서 그렸습니다. 팝콘 배롱나무 투턴 2만 2천원이랍니다. 펜타스 세트. 꽃님들 선물하실 분들. 펜타스 세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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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펜타스도 계속 피고지고 피주고. 해줘서 좋아하지요. 꽃님들 펜타스 세트. 15,000원이랍니다. 단추국화. 단추국화입니다. 단추국화. 이렇게 노란색 단추국화. 화이트 단추국화. 핑크 단추국화입니다. 분은 중분입니다. 단추국화 만원씩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9월 12일 하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서 입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58번입니다. 백설공주 1만 5천원. 네임보우 황금. 오렌지 2만 7천원. 세트입니다. 세대 상그릴라. 1만 6천원. 일본 카틀레아. 1만 1천원. 김기야 6천원. 긴노랑 카틀레아. 8천원. 3번 국가 8천원. 볼스타스국. 1만 3천원. 황금티트리. 2만 5천원. 크로산드리아. 1만 2천원. 문의호랑가시. 7천원. 물렘버키아. 1만 4천원. 글라리네비움. 1만 5천원. 토톰. 2만 9천원. 플로리다 부티. 1만 7천원. 팬더 신고디움. 1만 8천원. 일본 엘로우 신고디움. 2만 3천원. 바질트리. 2만 3천원. 문의고려 담쟁이. 4만 2천원. 일반 몬스트리아. 1만원. 타마야. 1만 4천원. 2번 엘로우 아단소니. 1만 8천원. 1번 엘로우 아단소니. 2만 3천원. 마리나타. 1만 9천원. 디버츠나. 2만 6천원. 엔젤로니아. 2개. 2천원. 안세트. 기꼬. 1만 5천원. 히비키. 1만 5천원. 블루세이지. 4천원. 마따피아. 6천원. 텐마컴 무궁합. 1만 6천원. 단정학. 4천원. 헝공장. 1만 2천원. 노리오줌. 8천원. 핑커벨 가멧. 5천원. 남천만 3천원. 응가자냐. 3개. 1만원. 사르비아 두개. 4천원. 눈향. 1만 2천원. 3개. 아스타 세트. 1만원. 새우주. 4천원. 익소람. 1만 2천원. 적백함. 6천원. 흰백함. 5천원. 노란카라. 9천원. 팝콘. 배룡나무. 2천. 2만 2천원. 벤타스 세트. 1만 5천원. 단추국합. 1만원. 소아라만디라. 소만다빌라. 만다빌라입니다. 5천원. 꽃핀호야. 3만원. 트롬리아. 2만 1천원. 특탈란드. 시야. 5만 9천원.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강산 여생하늘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여생하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